아 으 으 으 저희는 저희 집이고요. 집 맞아요? 네, 집 맞습니다. 저희 집이고 사실 원래는 여기가 사무실이었어요. 지금은 일단 집들이 또 먼 분도 있고 지방에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방 한 방을 같이 쉐어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같이 생활하실 거 어떠세요?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쁜 점은 없었어요. 사실은. 대표님 잠깐 화장실 좀 가보실래요? 저요? 가운데 있습니다. 진짜요? 이건 진짜여서! 진짜? 저는 사실.. 그 부분이 저는 유일하게 좀.. 혹시 여자친구 없으시죠? 네, 없습니다. 네, 없습니다. 나만 봤습니다. 왜 안되지? 뭐지? 없으시죠? 멀리? 멀리 다 쓰세요. 아, 그게 그랬지. 쾌하.